국내 1,000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투자, 기업 R&D 스코어 보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,000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.9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,000대 기업의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전년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 증가율도 2020년 3.4%에서 2021년 8.9%로 증가해 지난 2013년 10.5%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.